기력해보기 좋은 산낙지 탕탕과 육사시미입니다 여러분들 봄날 많이 기력 떨리시죠? 좋은거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저도 힘내려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사랑해요 때깔좀 보세요 정말 죽인다 육사시미 요거는 육회 산낙지 탕탕 살아서 움직입니다 많이 먹고 저도 기력 회복할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빨리 찾아갈게요 응원드리러 갈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비어있다고 저도 응원좀 많이 해주세요 보기만해도 고침이 흐릅니다 모처럼 우리 동생들과 맛있는거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들 굿밤 되세요 Girl